뭐야? 굉장히 힙하다. 우와, 대박! 우와! 약간, 이거 진짜 약간 힙하다. 와, 진짜 미국, 미국이다. 와... 멋있어. 하율은 뭐. 너무 멋있다. 인사하는 것도 멋지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 있으면 무조건 찾아오는 데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게임도 놀고, 맥주 한 잔 하면서 먹나 봐. 이 분위기는 너무 좋다. 그쵸? 퍼부. 나 여기 앉아서. 나 이러는 거 좋아, 야외. 아, 여기도 웨이팅이 있네요, 확실히. 헬로우, 하이. 헬로우. 그래서 우리 첫번째 회사입니다. 첫번째 회사는 무엇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DUI 작업을 드릴게요. 그래서, 탑크 스타빙. 이게 너무 많이 위에 올려져 있네. 위에 토핑이 다 다른. 엄청 올려져 있어, 솔직히. 빵 종류 중. 누나가 진짜 신중하게 골랐어. 스눕. 스눕. 스눕독. 스눕독. 그래, 스눕독. Let me have a plain dog. So, those three. 어때요? Plain dog. And a plain dog. And a plain dog as well. And a plain dog. Thank you. Thank you. Okay,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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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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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Cheers 해요, 우리는. 그, 그, 우리, 우리 저거 얘기 한번 하고 해야죠, 누나. 뭐 어떤 거? 아니, 팝업 상륙작전 Cheers. 오. 팝업 상륙작전. 팝업 상륙작전. 팝업 상륙작전. 팝업 상륙작전. Cheers. 이래서 기분이 나지. 이것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 2012년도. 어? 2012년도 시작한 거야? 2012년도부터 운영했고 지금 라스베이거스에도 5매점이 있고 총 지금 10개 운영하고 있대. 10년 안에 매장을 10개 늘린 거예요? 그렇죠. 나도 여기는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오기 전에 찾아본 거잖아. 나도 찾아보고 DM을 보내고 자, DM을 이렇게. 오, 왔어 DM. 와, 답이 왔네 같아. 우와. 우와. 문화가 진짜 많은 준비를 했어. 진짜. 우와. 대박이다. 깨도가 없네 여기는 깨도가. 깨도가 없어. 깨도가 없어. 오. 궁금하다. 오. 오. 와. 오, 문화? 예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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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린아 스타일리시장. 아주 든든하게 시키는 거야. 손이 크세요. 스눕도그가 여기 와서 먹어요? 아,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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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베이컨 잘 구웠어. 베이컨 잘 구웠어. 우와. 이거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타일이 다르다 아예. 이거 약간 멕시코 느낌인데? 우와. 이거 맛있겠다. 그라치오. 땡큐 아 여기는 빵이 달라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 아니잖아 약간 무슨 샌드시빵 먹으면 그죠? 약간 무슨 샌드시빵 먹으면 그죠? 샌드시빵 먹으면 그죠? 이야 오 일단 분명히 버터랑 넣어서 이렇게 분명히 구웠을 거야 우와 저렇게 먹어요? 그래서 아마 더 맛있을 것 같아 식감이 부드러우니까 이거 뭐 먹으면 더 먹어야 돼? 소스 별로 없는 거 맛받아야 돼 플레인을 먼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리지널 시킨 거야 핫도그에 약간 뭐가 담겨져 있어요 베이컨이 아 너무 맛있어 대박이다 이거 아이디어 좋다 맛있겠다 와 미쳤다 이거지 봐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오 빵이 오 오 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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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중해 먹자마자 와 맛있어 저거 진심이다 와 브라이언이 눈에 흰자 많이 보이네 오늘 근데 브라이언이 형 진짜 맛있어 보여요 진짜로? 진짜 좋아하는 게 보여요 빵이네 어떻게 나는 사실 여기 핑크스보다 여기 훨씬 더 맛있어 아 진짜? 근데 여기 빵이 버니 넙틀려 프렌치 토스트 룩감이잖아 맛있어 와 아 아 아 겉에 식빵같이 이게 빵이 너무 맛있지 빵이 너무 맛있네 빵이 너무 맛있네 야 우리 예전에 토스트에 계란 이렇게 묻혀서 약간 그런 촉촉함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과거는 바삭하면서 안에는 촉촉하니까 부드럽고 와 우리가 미국 핫도그랑 다르구나 음 오 아 근데 저렇게만 넣어서 입에 확 도는 거네 아 나는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딱 오리지널 미국 스타일 핫도그 그렇지 근데 팝업으로 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현지 맛 그럼요 오리지널 이거 누나가 100% 좋아할 것 같아 옥주수가 잔뜩 있어 아 진짜? 옥주수야 거의 와 이건 뭐야? 소세지 봐 이거는 뭐 강원도 옥주수에요? 초당 옥주수? 거의 초당이에요 네 와 미쳤다 침 보인다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옥주수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나 보다 여기는 소스가 음 맛있다잉 옥주수에 이 크림임이 소스가 정확히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맛있겠다 옥주수 시시링 시시링 너무 잘 돼있어 음 이거 뭐야 라임에 부는 약간 이 맛있음 이게 그 멕시칸 들어가는 시즈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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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묘하게 감칠맛을 내줘요 음 약간 진짜 멕시칸 스타일이네 타코에 들어가는 그거 그니까 근데 맛있다 쫙쫙한 게 있네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좋아하네 우리 메뉴인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니까 네 이게 이게 스눕덩 이게 베지테리안이야? 베이컨 있는데 누나 베이컨이 있는데 베이컨이 어떻게 베지테리안이에요 양파만 다특 넣었어 야 근데 이거는 고기가 막 이게 DUI 고기 고기 많다 베이컨 소고기 섞여있어 아 맛있겠다 생각보다 얘 맛있다 형님 아 이거 맛있겠다 고기가 고기를 안 짜게 했네 오 맛있겠네 고기 고기 고기인데 맛있네 보통은 핫도그가 이번 종류가 스낵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푸짐해요 그래 그쵸 너무 푸짐했어 소세지는 똑같아 한 가지 소세지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위에 탑빙만 다른 거야 위에 올라가는 게 다르니까 확 달라지는 거구나 응 아 근데 이거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와서 그냥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는 아 한국에도 이거 맛있어 이런 거 많으셨겠다 근데 여기는 진짜로 빵이 거의 60% 그 다음에 탑빙이 그 다음에 탑빙이 그냥 빵이 everything good? I hated it so much I ate everything so I enjoyed it I mean, oh my god 눈썹이 너무 개신 거 아니야? 어닝 어닝 친 거 그치? 자외선이 방에서 자외선 차단제 anything else anything else we need so question so question do you guys get a DM from us? yes we did oh you did oh you did? it wasn't me but it was my manager oh your manager if it's okay can we actually talk to your manager? if it's okay can we actually talk to your manager? yes please I'll bring you right now thank you oh manager wow oh hello hello you wanted a word with me? oh we understand that you got the DM from us yes yes that was me so our question is how how open you guys to the idea of expanding internationally? 음 음 음 음 음 so it's something we're interested okay I do have a couple of questions okay is this something korea would enjoy? is their dog to me this was amazing thank you you guys have so many toppings and flavor the bread is amazing how it's buttered and toasted our buttery texas toast yes we call it our lobster roll but yeah lobster roll right right that's right speaking of the bread is that something you guys can provide for us over there? like if we were to do a pop-up over there is that like because we make our bread from a local bakery because we make our bread 빵이 중요한데 빵지 빵지 가능한가요? 그 빵이 번이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문제야 번은 그때그때마다 아침에 꼭 신선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핫도그의 번이 아니에요 재료를 공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죠 사장님들 항상 얘기하는 거 우리랑 똑같이 재현할 수 있냐 그렇지 그렇지 소세지는 What about your actual 핫도그? So that one we partnered with Nathan's That way it could be Nathan's 핫도그구나 나와있는 건 백포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그거는 알겠더라고 소세지는 그냥 딱 똑같이 나오는 제품은 소세지 누나가 되게 예리하고 디테일해요 누나가 그건 어렵진 않지 모든 음식이 다 잘 어울릴 수 있냐 모든 음식들과 메뉴가 모든 음식들이 다 똑같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생각해드리고 그리고 연락을 보내주세요 연락을 보내주세요 연락을 보내주세요 연락을 보내주세요 이 연락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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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계다 라고 말하면 조금 지나치고 너무 과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맛은 못 먹어봤다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되게 새로웠어요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 여기 너무 매력적이야 나는 그 옥수수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진짜 맛있어 빵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다 긍정적이다 미국은 확실히 확실히